항상 노력할 것입니다. 이번 2016 서울 오토살론에서는 25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자동차 필름 부스에서는 예술 선팅으로 평가받는 버텍스를 비롯하여 레지튜드 등 기능성 필름과 선팅에 이어 차세대 필수 아이템으로 각각받고 있는 도장 보호 필름, 루마 뉴 PPF를 시현하여 소비자들의 제품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. 15부스로 자동차 전시관과 별도로 운영되는 루마 건물 필름 부스에서는 사계절 전소노 필름인 에너로직을 비롯하여 듀얼, 뉴트럴 등 아파트 시장에서 고객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. 루마의 신제품 뉴 PPF는 주행 중 튀어오르는 스폰츠기나 도로파카는 물론 가물수액, 새 동기물, 걸레자국 결철 제설용 영하칼슘에 이르기까지 내차와 내차의 도장을 위협하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며 오토힐링 기능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스크래치와 눌림으로부터 복원하는 최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